여러분이 설계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소개할 때 왼쪽 이미지가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이미지가 더 효과적일까요? 이런 고품질의 이미지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셔를 제작할 때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예의죠. 보통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죠. 오늘 보여드릴 X-Studio가 그 좋은 예입니다. 3D Experience Works 상의 설계 데이터는 Physical Product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고 재질을 입히고 배경과 조명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실행하게 되면 고품질의 이미지를 바로 만들 수 있죠. Solidworks Connected로 만든 설계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저장을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3D 데이터를 웹브라우저 안에서 3D 플레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탭을 전환해서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핵심인 X-Studio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열어보도록 하죠.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X-Studio 안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Solidworks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X-Studio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흰색 모델링에 재질을 입혀서 좀 더 실제와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불러왔던 것과 유사하게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그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X-Studio 안으로 로드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질이 잘 들어왔네요. 내가 원하는 여러가지 재질을 로드했다라고 가정하죠. 이 재질을 입힐 파트를 선택하는데 파트 혹은 어셈블리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한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재질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트리얼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질 아이콘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되어 이 재질이 실제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죠. 이렇게 파트 단위로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모두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의 스크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트리에 가서 최상위 어셈블리 밑에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한 후에 그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게 되면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도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설계 데이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 X스튜디오에 있는 데이터 역시도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밋밋한 배경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작업도 모델 및 재질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진 배경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더 밋밋한 흰색 배경으로 바뀌었네요. 배경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경에는 두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구형으로 감싸는 스타일과 하나의 이미지를 백플레이트 형식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백플레이트를 끄게 되면 구형으로 감싸는 스타일의 배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좀 더 실제감이 있죠? 이 구형 형태는 큰 이미지를 마치 공에다가 바르듯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배경이 결정됐으면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의 밝기만 따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의 크기라던가 혹은 방향을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죠.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반사가 돼서 좀 더 실제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반사의 정도 역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만 바닥에서 얼마나 이 제품을 띄울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실제 렌더링을 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제어하는 것을 볼까요?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컬 렌스는 보통 초점 거리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작을 경우에는 원근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포커스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인데요. 보통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르는 기법이죠. 자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높은 품질로 할 것인지, 얼마나 큰 해상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죠. 여기서 잠깐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렌더링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내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다른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보니 렌더링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계산을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가 해준다면 어떨까요? 내 컴퓨터가 고급일 필요도 없고 렌더링 작업 중에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너머의 고성능 컴퓨터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이 X스튜디오에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잡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여러 렌더링 작업했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 렌더링은 프로세싱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작업이 완료되면 그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결과물을 좀 보실까요? X스튜디오는 3D Experience Works 안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즉시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앱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할 때 X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내부에서 직접 제작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데이터에 대한 보완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X스튜디오는 3D Experience Works 안에서 설계된 데이터에 대한 보완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X스튜디오는 3D Experience Works 안에서 설계된 데이터에 대한 보완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